리타야 리타야 좋은 곳에 너블이도 같이 보내줄게 형 2층 가자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 되겠냐고 우리 가자 다음층 갈래 안갈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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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리타도 데려가야 되지 괜찮아 랩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안녕하세요 이거 해야 되지 않음? 이거 해야지 이거 오케이 너부터 얘기해 C에 가운데 점 있고 오른쪽 점 있음 나는 C가 아래로 향하고 있고 원 두 개가 안에 들어 원이 안에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밑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연결되어 있어 응 굿 어 야 키카드 삼각 측정기 있어 몰라 일단 다 뜯어봐 열어봐 아무것도 없어 나..나..나..나..나가시? 너 의심..어? 리타야 리타야 왜 우리 죽일라고 어? 뭘 죽여 놀아간건데 리타님이 빨리 나왔는데 혹시 지금 주사기가 사라져있다면? 아니야 나 너블이랑 같이 나왔어 주사기 어딨어? 주사기 없는데? 주사기 없어? 살려줘 없잖아 여기 원래 이 자리 있지 않아? 그니까 야 리타야 너블이 의심되는데 난 너네랑 같이 내려갔잖아 야 머싸 살려달래 뭐하고있냐? 나와 아 병신아 문은 열 수 있잖아 혼자 못 열어 멍청한 새끼야 야 여기 열어보자 하나 둘 셋 뭐야 여기? 머싸 여기있냐? 아 여기 있었는데 나올 수 있잖아 멍청아 여기 여기 옆에 나가는거 있잖아 왜 거기서 왜 야 여기 열어야겠다 저기 열어보자 뭐야 C가 위로 향하고 있고 점 위에 하고 가운데 하나 C가 위로 향하고 있고 위에 점 아래 가운데 점 위에 점 가운데 점? 위에 점 하고 C 안에 점 개새끼 이거 개새끼 이거 야 죽여 이새끼 어 놔요 이새끼 죽여 놔주세요 야 앞에 템 뭐야? 아 하지마요 앞에 템 뭔데 이거 맞아요 바로가브키는 뭐야? 뭐하네 뭐해 렌치 뭐야 야 카드키 전달해야돼 뭐냐 저 밑에 아래층에도 창고 있는데? 어 야 창고 다 열어보자 쇼 내놔 쇼 내놔 이거 내가 봤을 때 핑맨이 마피아 걸렸는데 튕긴거 같거든? 마피아 한 명 지금 개 열받았다 내가 봤을 때 마피아 대가리 깨져버리고 있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목소리 왜그래 대가리 깨져버리고 있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너부리 형 맞는거 같은데 다 열렸다 너부리 형 부들부들 하죠 예 너냐 예 저 파란색 키카드 넣었는데 이 새끼 어색한걸 보니까 너부리 죽는 의심가는데? 어 스키 리조트 뭐야 스키 리조트 가보자 그래 뭐야 내 얼굴 뭐야 하면 너부리 형 아니면 리타님인데? 이거 누구 하실래요? 다실래요? 말래요? 없지 지금 뭐 의심가는 애가 없는데 뭐 스킵해야지 어 여기 너부리 형 세게 반응하는거 보니까 달고 싶은데 대도 않는 말도 안되는 근거로 죽이려고 하는거 보십쇼 그 말도 안대로 근거로 죽을라 그러니 의심 받으니까 짜증나는거 아님? 죽여볼까 꼴밖에? 너구리네 병신 죽여볼까? 아 진짠가 본데? 멈춰 밀쳤대 야 이거 소화기 없나? 불 꺼야 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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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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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너 밀쳤는데? 이거 방금 민 사람을 민 사람을 뭐야? 아니 밀었잖아 그 유리 유리 날려서 맞췄잖아 그거부터 왔어 그니까 나 뜨거워 나 봤는데 내가 바로 꺼졌어 불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야 그래도 내가 꺼져서 다니는지 너 죽을뻔 했다 야 리타야 일로와봐 왜? 이거 같이 하자 이야아 비트게임 아냐? 어 아 씨발 왜 이렇게 못해 나들 아 내가 같이 해볼게 나 이거 할 수 있어 붙여봐 아니 그게 아니라 나와보라니까 왜왜왜왜 비트게임 중이야 아니 더블의 새끼가 주사기 맞고 갔다고 방금 어 야 리타야 나 여기 불 났는데? 리타야 어디야 너 소화기 있어? 넌 어디야 불 났다며 야 없어 여기 불 났는데 야 만드가 이거 좀 여기 이거 열어줘 뭐하는 건데?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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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안에 보고 올게 산소통 나 나올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돼? 야 어어 야 근데 시체 스키너가 뭐지? 시체가 있으면은 그걸 막 보는 거 아닌 뭔가? 아... 여기 불 났는데 이거 먹었다 키 키 먹었다는데? 키 빨리 전달해 이거 같이 꺼야 돼 같이 끄자 같이? 같이 꺼야 꺼진래 이거 혼자 못 끄네 기름 묵어져 있는 거 아 이러면 된 건가? 응 됐어 내려가보자 야 머싸 뒤진 거 같은데? 너블이 형은 확신하지 않아? 목소리 나던데? 몇 개 남은 거냐 이거? 초록색? 하나 하나 연두색 연두색? 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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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여기 열어드릴게요 들어가세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될 거? 어 초록색 응 계속 초록색 말하니까 산소통도 있고 나이스 어 산소통 꽉 찼는데 여태까지 왜 안 쓰고 있었어 나 배송 넣고 다녔어 아 그래? 그렇게 사모였는데? 야 산소통 존내많아 야 일단 너블이가 어디 갔어 야 일단 너블이가 어디 갔어 너블이가 어디 갔어 너블이가 살았는데? 너블이가 알겠지 너블이도 있는데? 어? 아닌가? 안 죽었는데 아무도? 너블이는? 뭐사가 너블이 먹었는데? 어? 너블이 살아 있네 하이 하이 아아 좀비야 뭐야 힌트 좀 발견해야 되는데 힌트 안 발견했냐 아무도? 힌트 힌트가 하나도 안되는데 아니 왜 내 말 안 믿어 너블리스키가 주석이가 아까 먹었다니깐 뭐 어떻게 눈앞에서 봤어? 어 대기하고 있었어 그 옆에 벽에 숨어있었어 안 먹었는데요? 너네들 리듬게임한다고 안 들어왔잖아 야 그럼 사실상 머싸가 본거니깐 너블리 찍은 다음에 아니면 머싸 죽이면 되잖아 야 근데 머싸는 초반에 첫번째판에 주석이 머싸 갇혀있었고 너블리하고 리타가 나와있는데 우리 주석이 사라져있었잖아 그러면 너블리 확률이 굉장히 높은거지 그냥 너 아닌데 야 잘가 꺼져 꺼져 야야야야 죽여 뭐야 잠깐만 리타야 너냐 리타야 시발 야 야 cri 야 개같은 야 야 워싸요 야 unos 야 뭐야 저게 Latper네 스피 하하 나 튕겼었어 아 너가 없으니까 어려웠잖아 아 바로 보여 줄게 있었으면 핀매영기 먼저 죽지 않았을까? 어허 어허 흐흐흐흐 하이 나 뭐.. 어 뭐야 안녕하셔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셔요? 예 야 이거 열자 아아 열자 야 뭐있어 위로 C인데 C가 약간 양옆으로 벌려져있고 가운데에 원이 있어 넌 뭔데 나도 그거 오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산소올리는 거야?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아아 저녁총한 새끼들이 있는데 여게? 어허어허어어어어 어허어허 somethin 새끼야 나는 너었다 빨간거 야 여거 열자 여거 열자 Q 퓨 어 있다 헤헤 넣고 올게 어 빨리 넣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야 저기 왼쪽에 열었냐? 안 열었어 여기 열러가자 야 이거 샴페인 병 어떻게 되느냐 진짜 찾았는데? 아아 꺼져 어 미친 내가 끝나고 어이가 없네 끝나놔 하고 일로 와봐 멈춰 멈춰 저 주사기 없어지만 멋사 좋았다 이즈 어 깜짝이야 길 뭐하는거야 이게 아 씨앗 이거 먹으라고 산소통 벌써 카드키 무기 넣었는데 산소통 카드키 넣어 카드키 카드키 열어 야 멋사 주사기 꺼내다가 걸렸어 나한테 어? 야 멋사 주사기 꺼내다가 걸렸어 뭐야 주사기 꺼내다가 걸렸어 미친 새끼가 안 걸렸어 이 씨발놈아 야 야 잠깐만 여기 좀 뒤져서 갚아 어 죽어 어 어 씨발이 아 오 씨발 아 이 개 한명 커트 이새끼 손 넣어 야 이만 빨리 넣어 아냐 야 가자 문 열어 줄게 어디다 넣어 야 산소통 넣어 산소통 야 산소통 야 산소통 상관없어 다음판에서 넣어야지 다음판에서 넣어 야 멋사 같이 데꼬가 야 멋사도 같이 가자 이새끼 어쩐지 주사기 앞에 계속 서있더라 멋사도 같이 가자 아 뭐야 어디 갈까 식물원 일어나 일어나 승철아 자니 여기 자면 안돼 승철아 아 이새끼 잠들었네 아 이새끼 잠들었잖아 아 이새끼 잠들었잖아 멋사 죽었으니까 날먹혀야지 이제 힌트 못먹었어 힌트 못먹었어? 그럼 스킵 때릴까요? 스킵 오케이 근데 이거 죽으면 그게 안뜨네 나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래요 와 죽여버리고 싶게 생겼네 아니요 아닌데요 우리 엄마한테 생각당했는데요 야 야 산소부터 넣어 산소 산소 넣어 산소 많아가지고 야 여기 산소 또 있네 나 산소 꽉 찼어 야 일로 와봐 오른쪽 필요한데요 빨리 찾아 여기 소화기 혹시 있어요 누나? 소화기? 야 없어 나 파밍해야돼 야 여기 소화기 하나 하자 소화기 소화기 찾아 산소 일단 다 넣자 어 저 빨간거 있네 나 소화기 야 산소 내가 줌내놓고 있어 아 ㅅㅂ 야 카드키 찾았어 카드키 카드키 열로와 카드.. 카드 어디다 넣는거인데? 아 여기있다 불 카드키다 카드키 카드키를 넣어야지 다음걸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야 이거 쨍 으응응 어 넣어 열어 야 이거 같이 꺼야돼 같이 꺼야돼 오오 야 카드키다 카드키 같이 꺼야돼 이거 카드 어디다 넣어요? 카드 있는데 나 나 파란 카드 야 탈출할 수 있겠는데 이거? 갔다 카드 저기 넣는건데 저기 나 넣었는데 하나 야 야 쟤나 재밌는거 보여줄까? 여기 산소통이 있다 산소통 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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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산소 넣어 산소 왜 때리는데요? 아 좀 때릴 수도 있지 이거 쿨타임이야? 배드민턴 쿨타임 있네? 우리 카드키 넣으면 바로 나갈 수 있는거 아님? 야 근데 리타 왜 안고여 리타 지졌냐? 어이쒸 리타 형이 죽어있어 야 뭐야 야 리타 형이 죽어있어 조화에 리타 왜여기 있어 이쪽에 원래 있었던 사람 누구야 너불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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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닌데요 너불이온 아니 빅맨이가 이쪽에서 나왔잖아 너불이 저 이쪽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여기서 저 여기서 저 여기서 나왔는데요 만득이 넌 어딨었어? 만득이 넌 어딨었어? 저 카드키 넣고 다시 이 등록으로 왔잖음 너 죽여 그러나 저 식물쪽에서 나왔는데요 저 식물쪽에서 나왔는데 억가한데요 프리맨인거 너무 빠른데 너무 억가한데요 이 새끼? 일단 카드키부터 넣자 힌트 찾은 사람 힌트 이 새끼 죽여 그럼 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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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아니 나 아니야 개웃기네 개웃기네 야 일단 데려가자 개웃기네 카드키 하나 남은거 아니야? 그럼 뭐 남았는지 내가 보자 일단 힌트 찾고 가자 그러면 힌트를 만득아 핑맨이 죽여라 핑맨이 우리 같이 다니면서 컨텐츠 해야 되는데요 핑맨이 죽여라 나가기 전에 핑맨이 죽여 뭐 나가기 전에 핑맨이 죽여 이 새끼 덤벼 나가기 전에 핑맨이 죽여 나가기 전에 핑맨이 죽여야 돼 저 새끼 왜 싸움 당한 척 한대요 아니 저 새끼 그 리타 죽인 쪽에 있었다고 저 새끼 저 새끼 아까 리타 있는 쪽에 있었음 아 아니라고 나 황인준이랑 같이 지나갔다고 황인준 저 새끼 왜 내 알리바이 얘기 안해 소화기 소화기 있는 사람 아 소화기 나 있어 여기 2층에 파란불 푸른불 야 끄자 야 산소 없어 빨리 꺼야 돼 야 이거 같이 꺼야 돼 야 카드 피는 다 수집한 거 아니야? 파란색 있고 빨간색만 산소서 넣으면 돼 파란색 빨간색 어디 있음? 이 새끼 이 살인마 새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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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니야 너 뭐하고 있었는데 아까 나 지금 산소 내가 다 넣었어 미키노아 야 니가 들어갔어 니가 니가 들어갔어 니가 들어갔어 니가 들어갔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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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니가 들어갔다고 니가 니가 들어갔어 제말로 니가 들어갔어 제말로 니가 들어갔어 아구 의심스러워 날 자꾸 죽이려고 나 빨간색 카드팀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그니까 너 들고 있잖아 나 개몽청해 피맨이랑 같이 다니면 안 되는데 피맨인데요 안 돼 가 대놓고 죽이라고 나 안 돼 피맨 밖에 없네 나 파밍하고 있잖아 피맨에 대놓고 죽이라고 아니 그냥 소화기 먹었는데요 소화기 먹었는데요 감 카드팀 왜 안 넣었는데요 죽을 들고 있는데 왜 안 넣었는데요 카드팀 넣으러 가자고 그니까 넣어서 갔는데 니가 안 넣었잖아 여기 넣을 수 있었는데 안 넣었잖아 왜 안 넣었는데요 아 왜 때리는데 왜 때리는데 왜 때리는데 야 근데 뭐 때릴 거 없냐 왜 때리는데요 왜 때리냐고요 조용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고 있으라고 거기 가만히 누워있어 그냥 가드팀 어디 있냐고 가드팀 나도 때릴 수 있는데 안 때리는 건데 가드팀 저기 있잖아 가드팀 저기 있잖아 왜 때리냐고요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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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때리는데 야 시발롬 뭐야 도망쳐 도망쳐 나 아닌데 나 아닌데 시발롬을 날 잡아요 시발롬을 날 잡아요 엘자 카드 끼 넣어 만들겠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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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는데 이거 잡았는데 이거 시발롬을 잡았는데 왜 안 죽이는데 왜 안 죽이는데 왜 안 죽이는데 넌 넣으세요 정신아 왜 안 죽이겠어 왜 안 죽이냐고 안녕 친구야 잠깐만 잠깐 놔줘봐 잠깐만 놔줘봐 잠깐만 놔줘봐 잠깐만 놔줘봐 진짜 잠깐만 놔줘봐 내가 재밌는 데를 알아 어디 따라와봐 따라와봐 어디 자 지금부터 잔대가리 굴러간다잉 기다려봐라잉 네 잔대가리 굴려봐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리타 좀 될 것 같게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다 여기 리타야 리타야 좋은 곳에 너블이도 같이 보내줄게 반성 없어 우리 다음 쪽으로 넣을게요 넣을게요 기다려봐요 넣을게요 보내줄게 나 풍면용 지체는 어디지 나 풍면용 지체 들고올래 너블이 뭔 지랄을 하려고 여기 안 아니더라 시발 놈들아 잘 써라 개새끼들아 야 죽여 이런 개 지랄을 하려고 이거 이건 죽여 이거 우리끼리 이게 안 되는게 프레소노이드 조명이 좀 안 죽여져 아 그러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안주해지네 이건 뭐야 근데 형 형 2층 가자 여기 있지 말고 될 것 같냐 저기 형 형 2층 가자니까 상속 이거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 한번만 되겠냐고 아 아 아 죽이던가 산소 부족으로 다 같이 죽던지 나가던지 우리 가자 다음쯤 갈래 안 갈래 나가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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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야 같이 나오면 탈출하는거 도와줄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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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해줄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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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리타도 데려가야 되지 빨리 가자 내가 산소 넣어줄게 야 산소 존나 많아 놔봐 놔봐 야 근데 산소 없어서 죽어도 우리가 이긴거 아니냐 몰라 가 아닌데요 같이 죽는대요 아닐걸? 아니 많은데요 많은데요 여기 세어놨는데 어디갔냐 이거 아래 아래층님 아래층 우리 산소 부족해서 이러는거야 지금? 나 산소 많아 왜 안 넣어도 돼요? 그냥 내려놓고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그래? 넣어줄까? 자 리타 데려가자 윙맨형 지체도 데려가야돼 나 생일건데요 이게 생일 자 넣어 바이오 비전은 뭐냐? 애들이 보이네 오오 여기 있을게요 두 분이서 가세요 그래 같이 가야돼 먼저 갈게 빨리 탈출해야지 아아 만들어봐 네 아 이거 너블이 형이 마피아다 아 그니까 이거 너블이 형이 마피아잖아 이 새끼 마피아네 아니 너블이 형이 다 죽였어 핑맨형도 죽이고 그 리타님도 죽이고 어? 와 이 새끼 쓰레기였네 네 어어어 아이 쓰레기였네 에이 어 이겁네 큐바일